자, 우리 시험 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호가창 강의를 좀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호가창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흐름들 중에 하나가 첫 번째로는 차트적인 흐름들, 그 다음에 섹터적인 흐름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 알려드릴 건 여기 나와 있는 호가창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호가창에 대한, 그리고 호가창을 어떻게 보는지,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들을 설명을 좀 해드리는 영상이니까 꾸준하게 보면서 호가창 처음 보시는 분들, 그 다음에 호가창이 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호가창 같은 경우는 어떨 때 많이 사용하냐면 매수나 또는 매도의 흐름들을 보기 위해서 많이 보는 화면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호가창, 매수 매도를 보기 위해서 사용할 때는 보통 스캘핑, 초단타라고 하죠. 초단타를 할 때 많이 버는 편이에요. 또는 당일 단타나 단타 단기 이용할 때 내가 언제 분할 매수할지, 분할 매도를 할지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확인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매수 매도를 확인하는 곳이 어디다? 호가창이다. 키움 중간 기준으로 화면 번호는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0111 화면이에요. 0111, 아니면 다른 증거사가 되어 있는 게 호가라 검색하시게 되면 호가창 화면이 나올 거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이 호가창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가 되게 낯선 흐름들이 많이 보일 거예요. 화면들이 되게 낯섭니다. 숫자들도 많이 써져 있고, 글씨 써져 있는 것도 있고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약간 막대기 같은 것들이 또 많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찝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봐야 되는 거는 첫 번째, 위에 있는 이 구간입니다. 여기 위에 빨간색으로 네모 칸 쳐드리는 구간이 있죠. 검은색으로 다시 한번 더 쳐드릴게요. 이 구간. 이 구간을 뭐라 부르냐? 매도 달량이라고 불러요. 달량. 아직 체결된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매도를 하려고 위에다가 주문을 걸어놓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석하는 것들을 잠깐 보여드리게 되면 매도 달량은 7,210원에 4,500주를 매도를 걸어놨다는 뜻이고 밑에 보면 7,200원에 2만4,300주 이런 식으로 매도를 걸어놓았다. 사람들이 주문을 해놓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반대로 밑에는 뭘까요? 쉽죠? 매수 잔량이라고 불러요. 똑같이. 똑같이 사람들이 매수를 하기 위해서 걸어놓은 물량들입니다. 아직 주문을 걸어놓고 체결이 되지 않은 그래서 똑같이 얘기하면 7,110원에 3,063주 그 다음에 7,100원에 5,471주 이런 식으로 매수를 걸어놓은 거예요. 여기서 용어 하나를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매도 잔량하고 매수 잔량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7,200원에 보면 꼽게 다른 애들은 1,000주, 3,000주, 5,000주 쌓였는데 갑자기 여기에만 2만4,000주 정도가 쌓였어요. 앞전에 있는 이 매도 잔량들보다 훨씬 많이 쌓여있죠. 이런 구간대를 뭐라 부르냐? 매도벽이라고 부릅니다. 매도벽 거기를 뚫으려면 강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올려야 되는 구간 그 다음에 사람의 심리가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걸어놨기 때문에 저 자리가 혹시 저항때인지 아니면 저 자리에 왜 매도를 걸어놨을지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구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런 앞전에 있는 잔량들보다 굉장히 많이 쌓여있는 구간대를 매도벽이라고 부릅니다. 매도벽 매도 잔량이 많이 쌓여있는 구간을 매도벽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밑에는 매수벽은 없어요. 하지만 똑같이 여기에도 이렇게 매수잔량이 앞전에 있는 다른 애들보다 많이 쌓였으면 여기도 매수벽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벽과 매도벽은 사람의 심리가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고 여기서 저항때나 지지구간때 또는 사람의 심리들이 많이 작용을 하면서 거래가 터질 수 있는 구간 급등과 급락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매수벽, 매도벽 매도잔량, 매수잔량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알아봤어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거 위에 보시게 되면 요렇게 나와있는 애가 있어요. 요렇게 그리고 옆에도 숫자나가 요렇게 나와있어요. 요거는 뭐라 부르냐 검은색 숫자를 거래량이라고 부르죠. 거래량 오늘 오늘 거래가 얼마나 터졌나 많이 터졌나 적게 터졌나 거래량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50만 주면은 뭐 그렇게 거래가 많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당일 거래량을 얼마나 터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즉각적인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다. 해결이 좀 잘 되고 활발하다. 거래가 활발하기 때문에 볼만하다. 요런 뜻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나갑니다. VI가를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VI는 뭐냐면 정적 완화 발동 장치라 해서 주가가 잠깐 2분 동안 멈추는 구간대를 어디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구간이 어디냐 요기 키움 증거 기준 요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요기 화면이 바뀌어요. 정적 상승 VI 발동가 상승 VI 발동가 그 다음에 하락 VI 발동가가 가격이 요렇게 요렇게 써져 있습니다. 거기를 누르셔야 돼요. 클릭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그러면 VI 발동 가격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래서 호가 창에서 VI 가격과 심지어 상한가 하한가 가격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오늘 상한가가 얼마인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보시게 되면 요기 상이라고 써져 있는 가격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하라고 써져 있는 가격이 있어요. 위에 상이라고 써져 있는 가격은 상한가 가격 오늘 상한가를 간다면 어느 가격이 상한가인지 어 그 다음에 여기 가격을 상한가 가격 음 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요기 부분들을 차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는 것들은 여기 숫자들이 또 써져 있습니다. 여기 숫자들은 뭐냐 매수잔량 통 매수 잔량 통 그 다음에 여기가 매도 잔량 통 입니다. 총 매도 잔량과 총 매수 잔량을 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다 숫자 합한 거를 밑에 여기 숫자 다 합한 거 매수 잔량 다 합한 거를 여기로 끌어쓸 수 있다라는 거 음 그래서 내가 직접 더 샘 뺄샘을 하지 않아도 얘네가 알아서 해준다. 그래서 매수가 매수 잔량이 만나 매도 잔량이 만나는 여기 밑에 있는 숫자를 보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초단타 호가창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는 여기를 많이 봐요. 체결 창 체결 창 보시게 되면 여기에 가격하고 숫자가 적혀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7,110원에 한 줄을 매도했다. 그 다음에 7,110원에 한 줄을 매도했다. 그 다음에 7,120원에 두 줄을 매수했다라는 의미로 빨간색 숫자는 매수를 의미를 하고요. 여기 뒤에 붙어있는 애들 어 여기 파란색 숫자는 매도 빨간색 숫자는 매수를 뜻합니다. 매수와 매도를 확인할 수 있는 구간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지금 한 번 더 알려드릴 거는 일부러 제가 호가창 이런 거 가져왔어요.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한 주 두 주 열한 주 열 여덟 주 이런 식으로 특정 물량 특정 가격대에서 매수와 매도 반복 또는 매수의 반복 매도의 반복 그래서 빠르게 호가가 짜잘하게 계속 체결이 되는 것들을 단주 매매라고 많이 불러요. 단주 매매 단주 매매라는 거는 나중에 제가 영상으로 다시 한 번 더 찍으면서 디테일하게 좀 알려드릴 거지만 단주 매매라는 거는 우리가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요. 주가의 급등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주가의 급락이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사람들을 좀 끌어들였을 때 뭔가 반응들을 좀 보여주려고 한다든지 하나의 홍보 방법이라 보시면 돼요. 실제로 단주가 나오게 되면 호가창이 반짝반짝 해결되는 것들이 많이 보이게 되고 그 다음에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위아래 등락폭이 계속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어? 이 종목은 뭐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단주 매매 같은 경우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꼭 한 주나 두 주가 아니어도 뭐 10주 11주 11주 18주 등등 다양한 체결량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끈다. 그래서 체결창 잔량 그 다음에 잔량 총합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호가창에서 많이 보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호가창에서 봤었을 때 왜 호가창을 보는지가 중요하겠죠. 아니 다양한 방법도 있고 매수 매도 충분히 차트 한번 보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호가창을 보는가 우리가 저항때라는 것들이 있어요. 저항때 그리고 지지구간때 지지구간때가 예를 들어서 뭐 7천 100원이라 쳐봅시다. 7100원 근데 71110원에 매수잔량이 엄청 쌓여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7100원까지 오는 게 맞을까요? 7110원 정도까지 오는 게 조금 더 맞을까요? 뭐가 맞다라고 파연하기 좀 애매하긴 한데 어 매수잔량이 이렇게 쌓여있다라고 한다면 7100원까지 내려가는 것보다는 7110원에서 매수잔량들이 일부 체결이 되고 올라가는 경우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지구간때에서 내가 언제 매수를 할지 지지구간때 부근에서 매수잔량이 많이 쌓여있다라고 한다면 저기 사람들이 많이 대기를 하고 있으니까 저거보단 내가 조금 더 높게 주문을 걸어서 내가 빨리 매수를 빼오는 이런 구간대들이 이런 구간대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매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매도를 하는데 방대는 7220원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매도잔량은 7200원에 이렇게 쌓여있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7200원보다 찬틱 밑에인 7190원에 팔았을 때 조금 더 편안하고 빨리 팔리면서 내가 안전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매도잔량과 매수잔량을 보면서 내가 매수나 매도에 제한 전략들을 다시 한 번 더 세우고 대응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호가창은 우리가 매수, 매도 그 다음에 스켈핑 초단타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보는 방법이지만 단타, 단기 하시는 분들도 이런 식으로 내가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할 때에도 참고할 수가 있겠다 오늘은 간단하게 호가창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왜 보는지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려드렸어요 어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참고하셔가지고 좀 재미나게 어 호가창을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호가창 어 매도벽과 매수벽 뭐 이런 거 안에서 또 어떻게 움직여주는지 어떤 것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다시 한 번 더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릴 거고요 어 추후에는 단주 매매 영상을 따로 또 찍어서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호가창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2편, 4편 또 남아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강의로 자자 입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과 고조 알림 설정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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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